자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났는데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뭐 주요 문항들 좀 한번 찍어볼게 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그냥 굳이 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어렵지 않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좀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쌤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똑같이 선생님도 시험지 받아가지고 물론 조금 이제 텀이 있지만 풀어볼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말할게 쌤도 간만에 간만에 되게 쉽네 이런 느낌 받은 것 같아 정말 간만에 원래 이제 옛날에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사실 가형 나형이 들을 당시에 나형 시험지는 딱 이런 느낌이었고 사실 막 하다가 뭐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등급컷도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메가스토리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되게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높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잘 본 줄 알았는데 뭐 뭐야 표현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속상해요 뭐 이런 말들도 막 있고 하는데 자 뭐 일단 어쨌건 수능 아니고 그렇지?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내가 약점이 뭔지 내가 뭘 어떻게 좀 잘못했는지 뭐 실수한 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좀 잘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수능 날은 슈퍼초 대박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먼저 12번 한번 좀 풀어볼게 이렇게 쭉 보니까 11번까지는 사실 쭉쭉쭉 잘 왔을 거라고 믿어 11번까지는 뭐 이제 어우 와우 나 이거 오늘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신나서 왔을 거라고 믿고 12번에서 약간 갸우뚱하면서 이제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2번에서 근데 요거 12번 솔직히 뭐 그래 등차수열 요즘에 나오는 등차수열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나오지 않아 근데 요 등차수열 문제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도 요것도 EBS에 있는 문제 약간 연계된 느낌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요거 2,3,4 모의고사 해도 아주 비슷한 문제가 2,3,4 모의고사 그래 수능 완성이 있는 거 아주 비슷한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여튼 볼게요 여러분 자 보자 자 어쨌건 수열 등차수열이래 누가 AN이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BN을 줬는데 BN을 뭐라고 주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플러스 1제곱 AK 맞아? 이렇게 줬어 이걸 만족한다 그 다음 B2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B3 더하기 아이고 B3 더하기 B7이 B7이 몇일에? 0이래요 하자? 이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BN의 첫 장부터 아홉 번째 항 잘 보셔야 돼? BN이야 BN 그치? 이거 이제 쓰진 않을게 BN의 첫 장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일단 등차수열 당일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N이 되기 중요한데 자 요거는 딱 인지하셔야지 BN 있고 뒤에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 안의 걸 한번 봐봐 요게 등차수열인데 앞에가 어떻게 되니? 마, 뿔, 마, 뿔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럼 이게 뭐지? 어 내가 말했죠? 시그마가 나오고 수능 가서 뒤에 뭔가 딱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약간 아이고 조금 못 가 약간 복잡해라는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뭐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나열하라고 그랬잖아 알겠어? 무조건 나열하는 거야 나열해서 보는 거야 나열해서 그럼 나열해서 한번 볼까? 자 먼저 B1은 그래 뭐 B1 쓸 것도 없어 그래 B2가 마이너스 2고 B3 적에 B7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B2부터 볼까? 여기다 E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K가 1에서부터 E까지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거네 그럼 B2가 뭐냐? B2는 여기다 L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A1 될 거고 그 다음에 E 집어넣어버리면 3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나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게 B2잖아 얘 가! 뭐래? 그래 마이너스 2래 뭐야? 끝났네 여기 봐 지금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B1에서 B2를 뺐대 그치? 우리 B2에서 B1 뺀 게 뭐야? 공차 D 근데 B1에서 B2 뺐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 그래 쌤 마이너스 D요 그럼 마이너스 D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네 아이고 신난다 공차 D가 뭐게? 그렇지 이어 맞습니까? 오 신난다 여기까지는 하셨죠? 했을 거라고 믿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3 더하기 B7이 0이래 이것도 써먹어봐야겠다 근데 쌤 꽤 많다 그치? 그럼 B3 더하기 B7 한번 해보자 자 B3 써볼까? B3 어떻게 하면 되니? 1 집어넣으면 요거 제곱되면서 A1 빼기 A2 플러스 A3 요렇게 좀 빨리 말해도 괜찮을까? 그죠? 3까지 넣어봐 3 넣으면 4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사라질 거고 그럼 요거는 그냥 A3 다시 말하면 홀수 번째 항 앞에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짝수 번째 항 앞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렇게 되는 거네 맞죠? 그 다음 B7 B7은 넣어 A1 빼기 A2 플러스 A3 빼기 A4 A5 A6 A7 요렇게 되겠네 괜찮아? 음 자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위에서 방금 공차가 2인 거 알았어 그리고 요거 잠깐 봐봐 요거 보니까 얘들아 물론 이쪽에서 꺼꾸려도 되는데 여기서니 바로 할게 얘 봐봐봐 어머 요거 뭐야? 어 쌤 마이너스 디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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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봐봐 요거 뭐야 쌤 마이너스 디어 어 요거 마이너스 디어 요거 마이너스 디어 괜찮습니까? 어 마이너스 디 마이너스 디 마이너스 디 그치? 그럼 요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쌤 디 쌤 디 알죠? 쌤 디 재미없고 자 마이너스 쌤 디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그래 플러스 A7 요렇게 나오겠네 그쵸? 여기는 이제 A3가 나오고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디 플러스 A3 요렇게 나오게 되고 괜찮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애 아 근데 그냥 이렇게 갈게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어이구 신나 그럼 요렇게 이제 나오는 순간 들어봐 어 요거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요거다 그냥 쓸게 4D 더하기 요거 둘이 더해볼까? 뭐 나오니 A3 더하기 A7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어 근데 지금 D는 뭐래요? 2 그렇지 지금 여기다 2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요거는 A3 더하기 A7인데 한번 들어봐 등차수열이라 그랬으니까 A3 더하기 A7 우리 등차중앙 한번 기억해볼까? 요거 뭐라고 바꿔야 돼? 더하면 10 반띵하면 5잖아 그치? 그럼 요걸 이렇게 말해드리니 두 배의 A5 끊어? 오케이 좋아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엉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엉이래 이렇게 넘어가면 8되고 이렇게 나누면 오케이 A5는 몇이래요? 4 저거 빨간 걸로 쓸까? A5는 4 맞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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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저는 요렇게 공차 D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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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 D 본 다음에 더해가지고 A1 값을 구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봐 A1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쵸? 어떻게 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요렇게 했어요 이제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보고 구하는 게 뭐죠? 시그마 그 다음에 아 시그마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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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 쳐 볼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9까지 9까지 누구? 아이고 시상에 BN 그쵸? 그럼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거네 근데 이제 아 여기가 조금 헷갈려 느낄 수도 있지만 자 해보자 먼저 B1은 뭐야? A1이지 뭐야? B2는 뭐야? 그래 자 들어봐 이렇게 쫘악 더해서 써도 되는데 요게 조금 또 이렇게 썼으면 더 좀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B2는 A1 빼기 A2요 이렇게 하나 그치? 어 그 다음 여기 더하기 B3는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A1 빼기 A2 플러스 A3 아하 그 다음에 B4는 뭐가 되는 거야? A1 A2 A3 A4 아하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쁘게 이런 식으로 빠바바바 가서 아홉 번째 항까지니까 어 A1 A2 A3 A4 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9까지 근데 홀수 번째 항 앞에는 플러스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얘네들을 뭐 할까? 더해주면 좋겠는데 괜찮아? 이거 다 더해줘요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자 옆에다가 써볼게 얘들아 먼저 A1이 몇 개 있어요? 아홉 개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다시 써볼게 아홉 배 A1 그치 그 다음에 A2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몇 개? 그렇지 8개 8A2 A3는 7A3 6A4 5A3 5A5 그 다음 4A6 그 다음 아 4래 뭐 이런이나 잠깐만 아 맞죠 맞죠 6, 5, 4 맞네 4 그 다음에 아 자 여기 3A7 맞죠? 그 다음에 칸이 보이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다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A8 플러스 A9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맞죠?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정리해볼까? 정리해볼까? 아이고 9네 이거 샘 나 이렇게 할게 A1 하나만 쓰자 그래 A1 하나만 쓸게 그럼 8A1 빼기 8A2네 그럼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D 요렇게 말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요거 둘이 뺀거 마이너스 D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뒤에 더하기 자 요거 요거 마찬가지 요거 A3 쓸게 일단 하나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 라고 말해도 돼?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다음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A4 하나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몇 띠야? 5D 요렇게 써도 돼?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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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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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날 뻔했다 무슨 5D야 5D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니까 헷갈리면 클날 뻔했다 4D죠 4D 소리소리 나 뭐 하는 거니 지금 미안 자 이렇게죠 이렇게 어 클날 뻔했어요 A5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4D 하면 되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어이구 클날 뻔했어 얘랑 얘 어떻게 되니? 요거 플러스 밑에 더 쓸게 플러스 요거 둘이 하면 A7 하나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그래 마이너스 2D 하면 되겠다 괜찮아? 어 그 다음 플러스 얘 누구야? A9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반장하겠네 그쵸? 어 요거 그럼 요것들 이제 보자 잘 봐 얘 얘 얘 얘 요거 다 더하면 몇이니? 이거 더하면 20D다 그쵸? 어 그럼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20D가 되고 그치? 어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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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등차수열이라며 잘 봐 A1 A3 A5 A7 A9 항 두개씩 나가 자자자 중간항이 누구야? 오 A5 그럼 이렇게 말해도 돼? 얘네 둘이 더한 거 반띵한 게 A5니까 둘이 더한 건 두 배 A5 요렇게 더한 것도 두 배 A5 다시 말하면 이거 더한 건 뭐라고 바꿔도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있을까? 다섯 배 A5 라고 바꿔도 되죠 그쵸? 여기다 더한 게 끝 자 이쪽 볼까? A5는 4라 그랬고 공차 D는 2라고 나한테 알려줬지 그치? 어 그러면 자 여기 볼게 2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40대 너는 4,5 20대 그럼 뭐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 생각은 그래 못 푼 사람은 없다고 믿어 어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좀 들여서 막 고민하면 결국엔 풀어냈을 거라고 믿거든 어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사실 선생님 생각에 11번까지는 뭐 쫙 거침없이들 이렇게 막 오우 신나시나 이러고 잘 풀었을 것 같아 어 그래도 어 근데 이제 12번 여기서 이제 약간 버벅거리면서 아이고 약간 갸우뚱갸우뚱 거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 막 왔다갔다 오락가락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나 어 일단 기본은 이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시그마가 나왔어 뒤에 있는 게 뭔가 딱 명쾌하게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면 일단은 뭐라구요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뭔가 대단하게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게 가장 빠른 풀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풀었고